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인데 2011년 6월 29일날 합병을 했습니다 이때 합병을 해요 합병 당시 A 법인은 결손금이 누적된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2월 결손금이 생겨도 그 이후에 구분격리해서 결손금 공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합병 전과 후로 나뉘는데 합병 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지고 있고 합병 후에 발생한 손실은 사업의 구분이 필요 없는 거죠 합병 전에 발생한 결손금만 사업에 구분했다는 손익에서 뺄 수 있는 거지 합병 후에 발생하는 그 손실 자체는 전혀 상관없이 적자사업부에서 발생한 것이든 흑자사업부든 다 통합할 수 있는 거죠 합병 후는 같은 회사니까 자 그런데 B 법인은 합병 전에 A 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C 법인에 대한 미수 채권이 있었는데 이걸 합병 후에 대손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2011년 10월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이를 확정받고 이를 근거를 C 법인의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2011년 11월 23일 날 강제 집행 불능 조서를 작성했대요 이때 액션을 취했다는 거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왜? 법인의 파상, 강제 집행 등으로 인해서 결산 조정 사항이 되는 거고 결산 조정 사항은 이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B 법인의 관한 세무소장은 부분 조사를 했고 A 법인이 B 법인이 흡수합병 되기 이전에 이전에 채무자가 뭘 했어? 폐업을 했다는 거죠 폐업 얘는 액션을 이때 취했지만 사실은 폐업했으면 결산 조정 사항에 분명히 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손실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A 법인의 C 법인에 대해 가진 채권의 대손 사유가 합병 전에 충족됐다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 법인세법 현행 규정에 뭐가 있습니까? 합병 전에 결산 조정 사항이야 결산 조정 사항인데 그 결산 조정 사항에 대해서 대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합병 등길이 속하는 사업연대 반드시 결산 조정에서 손금산입하라는 거지 안 그러면 조세팽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법은 그걸 제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납세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신고 조정 사항은요 대부분이 어떠냐면 신고 조정 사항은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된 거잖아 그래서 순자산 감소가 된 게 확실하잖아 그래서 얘는 찾기가 되게 쉬워 신고 조정 사항은 그런데 결산 조정 사항은 실무적으로 좀 어려워 결산 조정 사항은 법률적 청구권은 그 청구권은 존재한단 말이야 받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다만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회수 가능성이 엄청 떨어진단 말이야 그걸 회계상으로 평가해서 손실 잡는 것 뿐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결산 조정 사항들은 실무에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폐업했다가 무조건 해주질 않아 폐업했으면 결산 조정 아니야 현실에서는 받으려고 노력했느냐 그걸 꼭 물어본단 말이야 노력 안 하면 뭐라 그래 임의포기라고 그런다니까 임의포기 그럼 접대비로 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일할 때 되게 피곤하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납세자들은 폐업만 했다가 어떻게 바로 처리도 못해 액션이 필요하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과상한 척은 그 액션이 어땠다는 거야 너무 늦게 했다는 거지 이때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희가 약간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지 실수가 담세력인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늦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원은 뭐라 그래요 종친 다음에 답안지 써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다 치라는 거지 이때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쟁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피합병 법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대손처리하지 않은 채권을 합병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면 사실관계 판단에서 이게 고의나 중과실이냐가 또 문제가 됐었겠죠 그런데 그건 법리상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법원은 이게 고의나 중과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론 피합병 법인이 송금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데 자 가볼게요 법원은 과감하게 이렇게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결산조정사항을 대손금으로 합병 등길 또는 분할 등길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송금 계산하지 않으면 무조건 송금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표현에다 밑줄 그었습니다 고의 중과실을 따지지도 않겠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고의가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대법원에서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하다 보면 납세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결산조정사항을 보시면 파란색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예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송금산입 시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송금으로 계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한다고 이게 결산조정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신고조정사항은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을 전제하지만 결산조정사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파란색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상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에 비추어 회수별력이라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 결국 결산조정입니다 그 취지 보시면 파란색 결산조정의 사유로 정한 대손금을 합병 등길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송금 계산하지 않은 경우 그 대손금은 합병 등길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한다 결국 회사가 합병 전에 결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걸 합병 이후에 손실로 처리해서 조세를 회피하는 형의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인 거죠 그래서 판단기준 아래 두 번째 줄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손금의 송금산이 나와있고 오른쪽 대손 불능채권 관련 법령이고요 1호가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이런 거 못하는 거고 2호가 업무분간 가직금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1호에서는 사실 이 구상채권 열거주의예요 무슨 얘기하면 단소조항이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중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송금 인정되는 게 있어요 건설회사가 한다든가 대원 판례로 나온 거 있고 참고만 하시면 되고 신고조정사항이죠 얘는 문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송금이다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법적 청구권이 객관적으로 소멸됐습니다 그러면 순자산이 감소한 거야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결산조정사항에는요 송금으로 계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송금이다 중요한 것만 기재했는데 3번, 5번 올해 개정된 거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중소기업이 이게 소멸시효 기다리기에 너무 지친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한해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수형 매출금은 소멸시효 되기 전이라도 송금 산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줬습니다 한 2년 동안 못 받으면 마음속에 포기죠 그걸 한 번도 안 해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세무사 하셔가지고 기장해봐 돈이 2년 동안 안 들어와 이거 받기 힘들어요 얘는 얘기가 안 통하는 거야 줄게요? 줄게요? 언제요? 아 이번 때까지 좀 기다려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번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들어와 그럼 전화하면 아 뭘 이렇게 자주 전화하시냐고 이번 때 말까지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드리지 않았을까 아 좀만 더 기다려 돈이 없어서 못 주는데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통장에 돈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장부를 쓰니까 돈이 없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미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기장을 하시면 반드시 CMS밖에 없다 길은 CMS가 자동 출금이야 자동 딱 걸어놓으면 돼 그렇죠? 그러면 쭉쭉 나오니까 그건 이제 자기들도 어쩔 수 없지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CMS 걸어놨는데 이놈 새끼들이 거기서 돈을 다 빼놓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그게 이제 피곤한 애들이고 3번 2년 지나간 거 5번도 올해 개정된 거죠 채무자별로 30만원 이하의 채권 수액 채권 20만원에서 30만원 개정된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자 관련해서 내가 하나만 이제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이 조문이 개정된 이유는 국민카드 사건 때문에 그런데 좀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 KB하고 KB 카드가 이게 합병을 했는데 여기 손실이 되게 많았어 손실이 천문학적인 손실이 있었거든 근데 얘네들이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 1%가 아니야 설정률이 되게 높아 그래서 대손충당금하고 여기 대손상폐 비용을 잡을 수 있었어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게 결산조정 사항인데 엄청 많이 잡을 수 있었어 카드사 채권은 근데 얘들이 안 했어 이거를 안 하고 합병한 다음에 이걸 처리를 한 거야 합병한 다음에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대손 채권들도 합병한 다음에 처리를 한 거야 그래서 법원에 갔는데 당시 법원에서는 지금 있는 법이 없었어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대손금에 대해서 결산조정 사항이면 먼저 하라는 규정이 없었어 그래서 법원에서는 카드사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결산조정 사항 아니냐 회사의 임의적인 조정 사항이다 회사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회사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다 그런데 과세관측은 또 이런 얘기 이게 실질과세 원칙상 이때하고 이때 하는 거 이때 할 수도 있는데 이때 한 거는 실질과세 원칙상 이때 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할 수 없다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어제 설명한 단어로 바꾸면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거래가 결산조정은 거래가 아니에요 재구성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원래 실질과세는 거래에 적용되는 거예요 거래에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3자와의 거래가 아니라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결산 처리하고 싶을 때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법이 개정돼서 못하는 건 오해하면 안 돼요 법이 개정돼서 못하는 거는 결산조정 사항 중에 대손 처리하는 거야 대손충당금은 여전히 관계없습니다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 사항이 있잖아요 이거 합병 전에 모두 환입시켜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환입시키면 송금 불상입된 건 입금 불상입되지만 남은 세 번에서 송금 인정받은 건 다 입금으로 돌아올 거 아니냐 그런 다음에 합병을 친다고 그런 다음에 다시 설정하는 거야 지금 결손금 많으네 그건 여전히 인정되고 여전히 회사들은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죠?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친구 알겠어? 환입을 친다는 얘기는 아니겠어? 거짓말한다 자 어쨌든 간에 환입을 친다는 얘기는 입금 잡는다는 얘기야 근데 과거에 대손충당금이 송금 인정됐던 부분은 환입 잡았을 때 입금 잡잖아 그러면 결손이 많은 회사는 합병제는 환입 잡아서 결손금을 줄이는 거 아니야 근데 합병 후에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설정하면 다시 합병 후에 비용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 많이 하는 방법이라고 특히 금융기관 할 때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지금 규제가 있는 건 어디에만 있는 거냐면 배손금 규정에만 규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